한국갤럽의 창립자 박무익 소장 얘기입니다. 고인의 평전을 발간한 김동률 서강대 교수와 함께 한국여론조사의 발자취와 현행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동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론조사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여론조사의 산파 역할을 했었던 고 박무익 대표 얘기입니다. 먼저 여론조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한국여론조사 믿을만 한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솔직히 대답하시면 됩니다.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너무 세게 말씀드렸나요? 이유를 그래도 짧게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한국여론조사는 사실은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침대만 과학이 아니고 과학이라는 말은 상당히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a 플러스 a가 이해가 되는 것처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한국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업체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영세성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아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론조사는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신뢰감이 없고 또 사회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한국여론조사는 어떤 방법으로든 좀 개선되고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차차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론조사 방식과 분석 발표까지 일련의 절차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론조사는 가장 큰 관건이 조지 갤럽 여론조사의 이분은 그냥 패스파인들 그러니까 정말 창시자 비슷한 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랜덤 샘플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에게 가마솥의 미역국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한 숟가락만 먹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역국을 맛보는 숟가락에 예를 들어 꿀이 발려 있으면 단맛이 될 것이고 또 소금이 있으면 짠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가마솥에 있는 미역국을 한쪽 구석에 있는 좀 따린 부분을 먹게 되면 좀 짜다 강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휘휘 잘 지어서 잘 지어서 맛을 보면 아주 무슨 KBS 빌딩만한 소태의 맛도 한 숟가락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는 결국은 과학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여론조사는 이른바 표본 설계부터 그다음에 질문지까지 전반적으로 대부분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 기자회견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이러면 사람들은 일반인은 모르지만 이미 그것은 신문보다는 들었다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라디오나 TV겠구나.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전문 영역에서 보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는 시간이 나면 신문을 보시겠습니까? 아직도 KBS 드라마를 보시겠습니까? 그럼 그 아직도라는 애드벌 부산화 때문에. 보지 말라는 얘기구나. 아니, 이 대답을 하면 내가 좀 사람이 퀄리티가 부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단편적인 예만 들었지만 이게 얼마나 민감하고 그래서 공정하고 정확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지금 갖고 오신 몇 가지 칼럼 중에 하나 보니까 여기 교수님이 쓰신 것 같은데 칼럼 제목이 얼치기 여론조사는 열린 사회의 적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하우즈의 유명한 책 제목을 제가 카피한 건데 이 여론조사라는 건 참으로 소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서 그것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오도된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정말 이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손실도 많고 그리고 사회적인 불신, 사회적 자본 이런 게 약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여론조사는 열린 사회에 굉장히 공헌이 되지만 얼치기 엉트리 여론조사는 열린 사회에 오히려 적이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김동률 교수님은 여론조사를 과학이라고 하는 건 대상자 전체에게 묻지 않고도 무작위로 추출한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전체 의사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표본 추출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표본 추출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여론조사 업체가 영세한 업체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게 큰 자본이 들어가는 산업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좀 우후죽순격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랜덤 샘플링을 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신중을 기여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영세 업체일수록 의뢰인 클라이언트의 역량에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공정하게 하면 그 클라이언트가 다 하면 의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시중에서 얘기하는 갑을 관계해서 클라이언트 의뢰인이 갑이고 여론조사라는 업체는 아주 심각한 의뢰입니다. 그런데 코리아 리서치라든지 한국 갤럽이라든지 상당한 규모의 업체는 그나마 낮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정부나 기업의 압력이 있더라도 꿋꿋이 월별 발표도 하고 이러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는 당장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게 비즈니스 현장이거든요. 여론조사를 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심각한 갑을 관계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여론조사가 여전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의 경우에 예측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최근 여론조사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지난 대선과 총선 예측조사 어떻게 보셨어요? 대선과 총선 예측조사가 대부분은 그래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문매를 가하기 전에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한국인의 심성에도 기인을 압니다. 예를 들면 질문을 할 때 자기의 깊은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거짓답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쉬운 표현을 하면 미팅을 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음악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분은 임영웅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라함스를 좋아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처럼 사람을 잘 자기의 마음을 확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좀 더 솔직한 것에 비해서 한국인의 심성도 좀 역할을 하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문제집에도 불구하고 과학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믿고 또 지지를 해야 됩니다.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의 통과의뢰고 또 시간이 좀 오르면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국내 민주화운동 역사도 괴를 같이 한다. 그래서 1987년 대선 때를 첫 선거 결과 예측으로 보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지지율 어떤 조사 말고 어떤 특정 사안, 정책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 이른바 오피니언폴로 불리는 이런 조사가 아까 교수님께서 좀 약간 나쁘게 지적하신 그런 부분, 주관적이라든지 아니면 정파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제로 많습니까? 실제로 많은데 굉장히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실제로 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꽤 있는데 불행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우리의 고등학교 때 배운 환자 수구로 옥석 구분을 못하는 거죠. 옥석 구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금방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된 것은 87년의 대선 조사입니다. 그게 워낙 쇼킹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날 한국갤럽이라는 회사가 여론조사 기간이고 또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노태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중장년층만 알 텐데 김영삼, DJ 뭐 이런 거.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갤럽이 오후 6시에 발표를 했거든요. 1987년. 그랬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도 오지 않고 KBS죠. KBS 그 당시 9시 뉴스 앵커가 박성범 선배인가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뉴스 끝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다는 말도 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미 NHK는 한국의 대통령 노태우 확실시를 호회로 발행을 했습니다. 박성범 앵커도 사실은 한국갤럽의 첫 예측 결과를 갖고 있었는데 그냥 이걸 믿어도 되나 하고 느슨하게 얘기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런데 그날 자정이 넘어서 비로소 이 반세가 갤럽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나서 한국갤럽으로서는 그게 큰 사건이고 또 한국 여론조사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987년 얘기하신 거고요. 제가 1997년하고 2002년 얘기는 조금 있다가 우리 박무익 대표 얘기를 좀 나누다가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갤럽 창설했던 그 박무익 대표 언급하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고인의 평전 쓰셨어요. 먼저 박무익과 김동률 두 분은 어떤 인연으로 묶이게 됐습니까? 저도 유학 가기 전에 잠시 기자를 냈는데 취재원과 취재기자로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제가 오고 싶지 않은데 고인에 대한 이른바 소위 말하는 의리 때문에 왔습니다. 왜 오고 싶지 않으셨어요? 지금 제가 방송인은 왜냐하면 요즘 언론이 워낙 그렇고 그래서 출연 자체를 출연 요청이 오더라도 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거는 KBS는 저는 인연도 좀 있고 또 박무익 고인이지만 이분이 한국 여론조사를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그 부분에 대한 나의 인간적인 의리를 구현하려고 온 겁니다. 그런 식은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기자와 취재원. 아주 옛날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론조사의 역사 짧다 하면 짧지만 그렇게 짧지만도 않은 그 역사에서 박무익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분입니까? 짤막하게 그분을 규정해 주신다면요. 미국 말로 하면 파운드 파데라고 그러는데 미국 건국의 아버지처럼 한국에서는 여론조사에 길을 처음으로 연 사람이다. 차 이름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른바 패스파인드다. 길을 처음 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1987년 당선 예측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 당선을 예칭한 갤럽의 여론조사를 교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면서 한국 여론조사의 대부 1%의 승부사 박무익이 탄생한 순간이다. 그의 결단과 의지. 여론조사를 하는데 왜 결단과 의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까? 그 당시 그 발표는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규 위반입니다. 그리고 다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에 현재 규정이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 투표가 끝난 다음에도 안 되게 돼 있었어요? 예측 조사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요즘은 아주 출구 조사도 있고 정말은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 굉장히 민주주의에 꼽힌 나라인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평을 열었다 보시는 거죠? 그렇죠. 세 장을 열었다. 1987년 얘기였고요. 반면에 2002년 대선 결과를 놓고 이해창 당시 후보가 앞선 걸로 예측했던 갤럽이 예측이 빗나간 셈인데요. 이에 대해서 박무익 전 소장은 전 대표는 처음으로 대선 예측에 실패했다 이런 평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왜 실패를 했을까요? 결국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설계에서부터 표본 이렇습니다. 그게 조금만 조금만 오차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의 복잡한 심정도 있고 아주 복합적인 여러 가지 작용에서 실패를 했는데 갤럽 같은 경우는 그 한 분을 제하고는 대부분을 오차 범위 내에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름 명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게 예전이 좀 회의론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론조사로 여론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아주 좀 자조적인 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자조적인 말이고 그러나 여론조사는 여전히 과학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불가능하죠. 열면서 닫는 것.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은 리발빙 도우라고 회전문이 나와서 문을 열면서 또 닫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여론조사는 불가능한 것을 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후에 어쨌든 2002년에 틀린 그거 같고 한국 갤럽이 좀 상당한 타격과 후폭풍을 겪었나 봐요. 그 이후에 갤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이 반성을 했죠. 갤럽으로서는 정확한 여론조사 이게 어떤 프라이드였는데 갤럽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취재할 때도 가보면 87년 대선 조사 결과가 벽 전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짝 무슨 고필을 줘서 지금은 보시면 알지만 대통령 국정지지도라든지 무슨 압력이 있든지 어쨌든 꾸준하게 그런 것은 사실은 좀 세석적인 말로 돈이 안 되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갤럽은 갤럽을 칭찬하는 건 알지만 갤럽은 어쨌든 자기가 대표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좀 세석적인 말로 돈이 안 되는 것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박봉남 씨가 이런 문자 주셨어요. 고 박무익 소장의 평전까지 집필하신 교수님의 아름다운 의리 멋지십니다. 이런 평가를 주셨고요. 그런데 김 교수님께서는 박무익 평전 말미에 고인의 부인 나초란 여사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는 엉망이 돼서 국민 대부분이 오히려 냉소하는 분위기다라면서 지하에 계신 박 소장이 땅을 치고 한탄할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전했는데 엉망이 된 여론조사 이게 집필 계기라고 봐도 됩니까? 두 가지죠. 나초란 저사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무익 소장이 간 지가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양반은 여론조사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너무 전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 교수가 가장 잘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과학자니까 이참에 박무익 평전을 쓰고 또 한국 여론조사에 어떤 한 획을 끊는 여러 가지 사건을 정리해서 여론조사 업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론조사의 위력을 믿는 많은 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1년 프로젝트로 이번에 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다양한 방식 조사가 가능해졌고요. 빅데이터 활용한 분석 다양한 디지털 기기 활용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물론 너무 영세업체들이 서로 난립하면서 이렇게 정교하지 못한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전체 업계를 옛날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케팅 조사나 지금 진행자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선진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 여론조사입니다. 정치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섹터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물건을 하나 내놓을 때 아주 과학적으로 설비를 해서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대박 이런 성공을 거두고 이런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이 과학적인 여론조사가 굉장히 아주 작용을 하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한 것도 그렇지만 정치 여론조사가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언급하기도 그렇지만 진영 논리에 빠져 있고 또 그리고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론을 리딩, 호도하기 위한 조사도 있거든요. 안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아주 좋습니다. 한국은 최고 선진국입니다. 어느 사회의 다른 파트도 인류 선진국처럼. 그런데 이 정치 여론조사 보셨잖아요. 선거철에 지난 총선도 그렇지만 정치 여론조사가 가장 문제다. 그리고 첨예한 사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간의 논리라든지 이런 집권당과 야당의 그런 갈등 이런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가 참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이 의뢰하는 기관이 의뢰자가 정당이 됐건 언론사가 됐건 언론사들도 또 어떤 약간 성향이랄까 그런 거가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론사가 좀 언론사에 와서 언론사를 비판하기는 그렇지만 언론사가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군수업체에서 조사를 하면 언론사에서 발표를 하면 언론사에서는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여론조사로서는 그냥 대가 없이 발표를 하지만 또 이렇게 방송이나 신문을 타면 알려지는 효과가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디어역교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1803님이요. 교수님 생각이 믿을 만한 여론조사기관은 있나요? 그 믿음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객관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여쭤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법 제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시업체가 중구난방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잘 찾아보면 그래도 믿을 만한 그런 조사업체가 있습니다. 업체 이름을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현재 조사업계는 과거에 비해서 규모도 많이 커지고 업체 수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른바 그러다 보니까 난립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도 조그만 업체들도 조그만 업체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서 좀 정확하지 못한 아주 정교하지 못한 발표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구조적인 문제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을 정부 일각에서 규제를 할까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통과 의뢰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10년 지나면 스스로 잘 필드가 돼서 좀 여러 조사업체 시장도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잘 정리가 돼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르라는 그런 큰 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20초 남았거든요. 지금 인터뷰 진행하시면서 책 쓰실 때 가장 인터뷰한 분 중에 기억에 남는 한마디 있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라종일 주영대사가 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여론조사는 민주주의 발전에 알파요 오메가다 또 조지 갤럽 옹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